우리 아기 어떻게 짜! 감! 왜 하나? 하나? 둘은 골랐어요? 둘이 하나? 하나? 둘이 가벼운 단계를 선미 어우 예쁘래 부메리 고살짜 누나야 삐졌어? 누나야 삐졌어? 누나야 삐졌어? 누나야 삐졌어? 누나야 엄마가 누나한테 잘못했어요? 빨리 오지? 우리 애기 어디갔어? 누나 엄마 뽀뽀 엄마 뽀뽀 토미오빠 어디있어? 이리와봐 토미오빠한테 전화 한번 해줄까? 우리 루나 귀청소도 잘했고 발톱도 깎았어요 하고 전화할까? 누나 컴 안 올거야? 진짜 안와? 엄마가 죽을 수 없을까? 엄마가 죽을 수 없을까? 음.. 아니.. 오마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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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그.. 슬퍼 엄마 슬퍼 이리와서 뽀뽀 라나 뽀뽀? 뽀뽀? 엄마 아우 슬퍼 엄마가 엄마한테 오지마 이게 이제 엄마를 다 된다 불러줄까? 누나 엄마가 자전거 붙여주면 좋아하잖아 누나 해주세요? 누나 기분 풀리게 그때까지 방에 있을래? 누나 안녕